잉여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SCP 연구소를 왔는데요 오늘 리아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잉여맨TV의 잉여맨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안녕하세요 여기 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네 다 미원이 모셨습니다 자 오늘 SCP를 만나볼 건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요 SCP 4마리를 만나볼 거예요 SCP XXX SCP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 캐트르 등급의 카툰캣 그리고 SCP 049의 역병의사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거죠 사이렌헤드 SCP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사이렌헤드도 있고요 그리고 096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쟁이 오늘 만나보러 가죠 로블록스가 되게 아닌 것 같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이거 눈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자 096 096을 만나보죠 096은요 096의 얼굴을 보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뛰어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뛰어가는 우와 뭐야 퀄리티 뭐야 여기도 문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보죠 여기는 아마 박사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일 거야 카드를 넣어보시겠습니까 네 자 어 뭐야 뭐야 경비가 사무하죠 이 안에 096이 있는 거거든요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고 하니까요 자 이걸 문을 열어보죠 일단 한 번 봅시다 한 번 봅시다 문 열어봐요 오 문이 문이 열리는 소리 어 뭐야 블라인드 이거 블라인드구나 블라인드 치지 말고요 문 열어보죠 직접 제가 들어가볼까요 어 문이 열렸어요 문 열렸습니다 지금 문이 열리고 있어요 나 무서워서 거기 가리 diligently 오! 안녕? 096이 얼굴을 보면! 096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문 닫을게요. 죄송합니다. 문 닫으면 어떡해. 무서워. 나는 안 불리. 설마. 설마. 설마 설마 내가 봤니? 내가 본거니? 내가 본거야? 내가 봤던거니? 느린데? 느린데? 너 못 잡을걸? 아 아 결국 잡혀버렸다 먹는데 나를? 오 징그러워 자 박사님 부끄러움 제기를 만나봤잖아요 이번에는 경찰관님도 잘 들으시고 SCP 049입니다 이 친구한테 이 친구는 살아생전 의사였는데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니 꼭 이런데로 가야되는거요? 들어가야되는거요? 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이거 문을 여는 버튼이 있을거야 이건가? 이건가? 아닌가? 약간 누르긴 했는데 일단 이 얘는 말도 할 줄 알고요 어? 문 열렸다 오 역병 의사다 와 뭐야 뭐야 동의 만날려고 그런다 이 친구한테 역병이라고 말하면 공격을 합니다 역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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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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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올라와 올라와 뭐 올라오잖아 지능이 있어요 또? 우와 우와 어떡해 이 친구는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의사라고 해요 어? 왜 올라가지 저기? 모르겠어요 역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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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자 어쨌든 역병 의사가 지금 뭐 하고 있나봐 우리 딴 데도 가보자 어? 아 잠깐 따라와 어? 모르고 역병이라고 말했나봐 아니 그건 말하면 어떡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열면 안 되지 아 안돼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SCP 사이렌 헤드 만나보도록 하죠 어허? 헬기 타는 건가? 이거 헬기 타고 가는 건가? 헬기 타고 가나보네 아닌가? 아저씨 대어주세요 좀 어 뭐야 이게 아닌가봐 여기 문 열어 가보자 어? 뭐야 박사님이 계시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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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P? 사이렌 헤드다 사이렌 헤드 사이렌 헤드네? 문 열어 들어가죠 어? 어 여기 있다 사이렌 헤드 소름 와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자 삑 카드 되고 삑 됐다 오 이숭문이야 얼마나 위험해 얼마나 위험함이 이렇게 오 여러분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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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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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사이렌 헤드에요? 지금 사람들이 총으로 쏘고 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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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렌 헤드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쫓아옵니다 우와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우와 로블록스 맞나요? 무서워 우와 소름 소름 나 소름돋았잖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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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 사이렌 헤드 도망가세요 사이렌 헤드 저기 꼈어요 뚱뚱해서 꼈네 완전 게이드가 아니냐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봐 야 인마 못 오지 못 오지 오 오 원진이 찰칵해요 사이렌 헤드가 와 찰칵 사이좋은 찰칵 오 오 오 오 오 위를 봐 위를 오 뭐야 왜 그래 이거 완전 바퀴벌레 아니냐 오 오 곱띵이 같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면 안전할거야 집 아 오케이 오케이 집안에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서 휴식을 쉬하죠 집안에 어떻게 들어가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으면 안전하시러 아 살았다 와 여기 집 근데 진짜 좋다 여기 살까 집 좋은데 여기 완전 부잣집이네 화장실도 있고 저기 미호경찰님 네 당신을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 알콩달콩 사절이에요 어 네 저기 이녀맨님 지금 우리집에 좋은적이 뭔지 아십니까? 뭡니까 이렇게 사이렌이 하나 울립니다 우리 한번 사이렌 헤드한테 당해보자 사이렌 헤드 오 우리집 위에 있었어 나와봐 어디 어디 오 지붕에 있어 따라한다 우와 사이렌 헤드가 잡아먹었습니다 소름 와 여러분들 진짜 잘만들었네요 근데 사이렌 헤드가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잘만들었다 어 이번에는 하이라튼다 요즘 해외에서 난리를 하는 카툰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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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rrect 많은 카툰캣 어 어쨌든 여러분들 scp 연구소에 찾아왔는데요 사이렌헤드 카툰캔 그리고 부끄러움쟁이 역병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아직 이 맵에는 많은 scp 들이 많아요 그 녀석들을 다 만나보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